한번 바라봐 주시고요. 외도 손 인사 먼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위드리기 첫 포즈를 부탁드립니다.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마어마한 눈마침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하트 부탁드립니다. 이제 나의 좋은 포즈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손으로 두 손 포즈를 부탁드립니다. 라이체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너무 좋습니다. 지금 우선 회사 이 쪽에서 우선 쪽에도 쓰레기 많이 붙입니다. 자, 나's right 포즈를 부탁드립니다. 사랑의사 저희 멤버분들은 잠시 마이크로 나아주셔서 감사드리고